아, 뜨거! 이보여! 왜 화를 내? 죄송합니다, 유리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리사님. 이보여! 죄송합니다. 이보여! 왜 화를 내세요? 놀랬잖아요.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이보여! 이보여!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섞어주세요, 유리사님. 네. 부탁해요. 재밌어? 엉망되는데 이런 거 좋아해. 엉망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재밌죠? 재밌어요? 이제 엄마가 빨리 반죽을 완성해줄까요? 이거 모양찍기 할 수 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거? 꾹꾹꾹꾹. 아, 안 보여요! 으하하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난... 도와줄게요. 왜 이렇게? 아, 거기 좀 깔았는데.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엄마가 죽었나봐. 지적이고. 지적이 안된다. 지적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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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내 손은 깨끗한데? 아빠 손은 여기가 깨끗해요. 엄마 손은.. 엄마 손은.. 엄마 손은.. 저기 이빨 벌레.. 이빨 벌레가.. 에이.. 좁아.. 잘 안되나요? 응 그렇게 해주면 돼 이거 뭐 더 찍어야 되는 건가? 엄마 봐봐!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비행기 더 찍어야지 재밌다? 재밌다 더 넓게 해보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구워요 엄마 도넛을 구우자 도넛을 구울까? 여기 다 가득 차면 구워보자 우리 한판 가득 차면 응 응 다 재밌어 다 재밌어 아빠와 함께하네 아빠와 함께하는 도넛 만들기 어때 이빨? 재밌어? 아빠랑 함께하나 받지 않지? 아빠랑 함께하나 받지 않지? 아빠 혼자 하고 있거든 미안해 아빠 너무 집중했어 아빠 이것도 내가 가져갈게 그래.. 아빠는 뭘로 하지? 아빠는 그걸로.. 아빠 이거 하나 더 끼워 아빠가 예빈이가 얇게 물어서 아빠가 줘야되는데 싫어 싫어 나 이거 동그룹으로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비행기 아빠 세대나 만들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된 건데 응 이거 쉽지않구만 쉽지않아 가루 좀 묶어줘 아 가루를 묻혀면서 하는건가 응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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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이렇게.. 이거 좀 밖에 안 돼요 좀.. 그래도.. 두 가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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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